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두고입니다. 카툰 렌더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세 번째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 드린 대로 왼쪽 레퍼런스 이미지와 유사하게 카툰 렌더링을 직접 구현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기본 명암에 빛이 반사되는 하늘색의 하이라이트가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반사, 영어로는 스페큘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반사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반사, 스페큘러는 빛이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반사 역시도 빛과 반응하는 재질이 가진 속성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남반사, 디퓨즈는 물체가 빛을 흡수한 후에 고르게 반사시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반사는 이와 다르게 물체는 빛을 흡수하지 않고 이렇게 표면에서 튕겨내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사 디퓨즈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정반사 스페큘러를 합치면 대부분의 재질이 가진 성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는 정반사 현상을 통해서 빛을 반사하는데 이 반사된 빛을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면 눈이 부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게 되죠. 이렇게 눈부신 영역을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눈이 부실 때는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반사된 빛을 피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반사는 시선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게임에서는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렘버트는 물체가 스스로 전방위로 빛을 뿜어내 관찰자와 무관하게 균일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스페큘러는 반사된 빛의 방향과 관찰자의 시선 방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BIDF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시선 정보가 추가로 입력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부시는 이 현상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남반사는 들어온 빛을 일단 자신이 흡수한 후에 골고루 퍼뜨리기 때문에 이 퍼뜨려지는 빛의 세기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물체의 색상을 볼 때 눈이 부실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정반사는 들어온 빛이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돼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눈을 부시게 만드는 정반사의 세기는 이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이것을 미세 표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 표면을 자세히 확대하면 실제로는 거칠게 이렇게 굴곡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굴곡짐을 러프니스라고 하는데 러프니스가 높을수록 즉 거칠수록 스페큘러가 반사되는 빛은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요. 매끄러울수록 빛을 집중해서 반사하는 현상을 가집니다. 러프니스에 따라 정반사된 빛은 다음과 같이 길쭉하고 둥글게 부푼 형태를 띄게 되는데 이러한 모양의 영어 표현을 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반사 현상을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스페큘러 로브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이 스페큘러 로브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은 거울과 같은 매끈한 형태인데 이러한 재질은 집중된 스페큘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푼 부분이 거의 없는 일직선의 형태를 띄고 또렷한 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반사된 빛은 원래 들어온 빛의 에너지를 온전히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눈부심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미세 표면이 거칠어질수록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로브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푼 로브를 가질수록 들어온 빛이 흩어져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점 부풀어 오를수록 반사된 상이 또렷하지 않고 흐릿해지고 에너지도 분산되기 때문에 덜 눈부시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페큘러 로브의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페큘러 로브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모델은 퐁V뚜웅이라는 분이 고안한 퐁 스페큘러 모델입니다. 이분은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에서 시조세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를 처음 배울 때 다루는 BIDF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렘버트 BIDF와 지금 영상에서 설명할 퐁 스페큘러 BIDF 두 가지입니다. 퐁 스페큘러 BIDF는 노멀을 기점으로 빛에 반사된 반사벡터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멀 벡터에 투영된 빛 벡터를 이 내적을 사용해서 계산하고요. 이 두 가지를 뺀 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반사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내적을 활용한 투영 벡터 공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 수학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든 반사벡터를 R벡터라고 하는데요. 이 R벡터를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R벡터와 표면에서 시선으로 향하는 V벡터라고 하는 것에 사익각을 참고해서 기본 스페큘러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에서도 사익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디퓨즈를 다룰 때 설명한 내적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R.V로 계산된 내적을 사용하면 기본 스페큘러 영역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러프니스 값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스페큘러 로브가 작아져서 에너지가 집중돼서 눈이 부신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거칠수록 퍼져가지고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그렇다면 펑 스페큘러 모델에서 이러한 스페큘러 로브의 성질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적만 사용해서 명암을 표현하게 되면 가장 왼쪽 이미지와 유사하게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90도가 될 때까지 서서히 어두워지는 이런 기본 그레이디언트가 완성됩니다. 이 그레이디언트를 스페큘러 로브라고 생각해 본다면 꽤나 부풀어오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쨍한 상이 맺히기 위해서는 이 흰색 영역이 집중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은 거듭 제곱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그레이디언트 그래프를 계속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끝에서 급격히 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색으로 표현하면 검은색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흰색 영역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적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본 흑백 그레이디언트의 거듭 제곱을 통해서 쨍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퐁 스페큘러 모델의 기본 연산이 되겠습니다. 거듭 제곱은 말 그대로 여러 번 곱하면 되는 연산이라서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실시간 그래픽으로도 이러한 정반사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퐁 스페큘러 모델에서는 몇 번 정도 거듭 제곱을 진행해야 될까요? 왼쪽은 거듭 제곱을 사용하지 않는 결과 있는데요. 재질이 무광 느낌이 나는 약한 스페큘러를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번의 거듭 제곱까지는 이러한 무광 느낌을 내는 데 사용이 되고요. 어느 정도 반짝이는 유광 느낌이 나려면 한 20번 정도 곱하면 되는데요. 50번까지부터는 조금 반짝이는 느낌이 본격적으로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50번 곱셈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워라고 하는 GPU가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몇 번 곱할지만 지정하면 빠르게 결과를 계산해 줍니다. 퐁 모델에서는 이렇게 곱한 수를 광택도 샤인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최신 게임 엔진은 미세 표면의 거침을 이렇게 1, 20, 50이 아니라 0과 1 사이의 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됐던 퐁 모델의 사인리스 수치들은요. 요즘 엔진에서 사용하는 러프니스를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퐁 스페큘러 모델은 단순한 계산으로 정반사 스페큘러 현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오랫동안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퐁 모델은 이 반사벡터와 뷰벡터 사이의 내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반사벡터와 뷰벡터의 사이각이 90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면이 정말 거친 경우에는요. 이 스페큘럴 OV 크기가 90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를 넘어가는 이러한 화살표 영역에도 미세한 빛의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퐁 모델에서는 모두 0인 정색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임스 블린이라는 분이 새로운 모델을 구원했는데 이것을 블린 퐁 모델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개발한 것은 아니고 퐁 모델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블린 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블린 퐁 모델의 특징은 하프 벡터라고 하는 새로운 벡터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 하프 벡터는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프 벡터는 이 빛 벡터 L과 카메라 벡터 V의 중간 방향을 가진 크기 1의 단위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는 별도로 반사 벡터를 구할 필요 없이 이 두 벡터를 더해줘서 그 크기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프 벡터를 H벡터라고 하는데 이 H벡터와 노멀 벡터 M벡터의 사이 각에 따라서 즉 내적 값에 따라서 명암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 블린 퐁 모델은 기존의 퐁 모델과 다르게 노멀 벡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노멀 벡터와 하프 벡터의 사이 각이 90도를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언급드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블린 퐁 모델의 나머지 계산은 퐁 모델과 동일하게 여러 번 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두 모델의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요. 블린 퐁 모델은 퐁 모델보다 더 넓은 영역을 표현하기에 보다 사실적인 스펙큘러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스펙큘러 모델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최신 게임 엔진에서는 2007년도에 월터라는 분이 고안한 GGX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2012년도에 디즈니가 이 모델을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유명해졌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게임 엔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거칠기를 0에서 1로 변화시킬 때 퐁, 블린 퐁, GGX가 표현하는 스펙큘러 로브 영역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이 퐁보다는 블린 퐁이 보다 GGX에 가깝게 표현되는 것이 보이죠? 그렇다면 이 블린 퐁 모델을 활용해서 카툰 렌더링에서 정반사, 즉 스펙큘러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카툰 렌더링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은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크게 남반사 디퓨즈 영역과 정반사 스펙큘러 영역 그리고 외곽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물리적으로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피부에 반짝이는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흔히 말하는 물광을 표현한 것 같은데 사람 피부는 이렇게 특정 색을 반사하지 않고 무채색을 반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흰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적인 렌더링이 아니라 스타일리시한 렌더링이니 상관없습니다. 카툰 렌더링 자체가 물리법칙과는 동떨어진 표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 자체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색관과 표현에만 집중해 주면 되겠습니다. 2강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이렇게 디퓨즈 영역을 구현해 봤습니다. 먼저 노멀 벡터와 라이트 벡터가 만들어지는 내적 값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하프 렌버트 영역을 만들고요. 이 하프 렌버트가 만들어내는 그레이디언트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인위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이때 스무드 스텝을 사용해서 경계선을 살짝 부드럽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흑백 영역을 선형 보관함수 러프에 넣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지정해서 최종 디퓨즈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블림폭 모델을 사용해서 스페큘러를 추가로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스페큘러를 표현하는 흑백 영역을 만들어야겠죠. 이를 위해서 하프 벡터와 노멀과의 내적을 구한 후에 적절한 수치를 거듭 제곱해 가지고 스페큘러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샤이니스 값을 30 정도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적용된 블림폭 모델은 현실감 있게 퍼지고 있죠. 그래서 카톤 느낌을 내기 위해서 디퓨즈와 동일하게 적당하게 스무드 스텝 값을 넣어서 흑백으로 나눠 봤습니다. 이 수치 역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흑백 스페큘러 영역에서 검은색 영역은 앞서 만들어진 디퓨즈에 대입을 시켜주고요. 흰색 영역은 우리가 지정한 스페큘러 색상을 입혀주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실제 색은 레퍼런스 이미지와 동일하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좀 더 화사한 카톤 느낌이 나도록 전체적으로 노출 값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퓨즈와 스페큘러를 모두 표현한 카톤 렌더링을 완성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앞선 예제에서는 디퓨즈 영역과 스페큘러 영역을 아예 구분을 시킨 후에 이 각각 영역에 다른 색을 지정했는데요. 이 두 가지 색을 혼합할 때도 종종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두 개의 RGB 색을 혼합할 때 곱셈 연산을 적용하면 우리가 곱하는 색이 흰색이 아닌 이상 언제나 어두워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퓨즈 영역과 스페큘러 영역을 혼합할 때 이러한 곱셈 연산을 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은 더하는 연산을 사용합니다. 이 밝은 색인 경우에는 더하게 되면 흰색이 돼버려서 원래 색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안된 방법은요. 두 색을 곱한 결과에다가 우리가 이 필색을 추가로 더해주면 원래 색감을 조금 유지하면서 이 두 색을 밝게 혼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해서요. 곱한 결과를 A, 여기에 이 필색을 더한 결과를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사이 값을 러프 함수를 사용해서 조절하면 원하는 색감으로 혼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왼쪽 이미지는 스페큘러 영역에 우리가 특정 색을 대입한 결과 화면이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디퓨즈 색과 스페큘러 색을 앞서 설명드린 러프로 혼합해 표현한 결과 화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분량이 생각보다 길다 보니까 카툰 렌더링 구현에 필수적인 외곽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곽선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곽선을 조금 더 응용하면 오른쪽과 같은 특수 효과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구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이번에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